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갔다! 아 저 하나도 올라갔더니 하나 내려갔어! 아 둘러갔어! 이제 때려줘! 때려줘! 내려? 여기 올라가 누네들! 나를 관심 봐! 이것을 봐라! 이제 나를 관심을 찍어서 그래! 어? 이제 너가 올라오면 돼! 너가 올라오면 돼! 너만! 너만 올라오면 돼! 너만! 너만! 너만 올라오면 돼! 이제 너만! 아 떨어졌다! 아... 너 올라가! 너! 아 생각보다 거리가 있네! 올라가봐! 너 왜 안 올라가냐고! 올라가라! 팍!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팍! 아! 너 흑두 많이 먹었으니까 너 내 말 좀 들어라! 올라가! 위로! 그렇지! 일어났어! 일어났어! 올라가! 위로 올라가라고! 어!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너 아까 많이 올라갔잖아! 너만 올라가면 돼! 야 어디 가! 야 어디 가 너! 나한테 계속 받아먹고 지금!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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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가라! 올라가! 너만 올라가면 돼! 너만 올라가면 돼! 너무 올라가면 이 긴 싸움이 끝난다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고 빨리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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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 뒷자리까지 올라가 뒷자리 바짝 올라가 왜그래 너 왜그러냐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아 차라리 내려가 차라리 내려가라고 아 차라리 내려가 차라리 내려가라고 왜 지금 카메라가 또 야 또 헬리캠 내려가 헬리캠 내려가 아 내리라고 헬리캠 아 저거 왜 갑자기 튀었어요 왜 좀 올라가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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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정말 성공 아 그치 너무 아 너무 힘들었어 나 이광수는 문희형보다 똑똑하다 오 X 어? 내가 더 똑똑한거야 X 가만히 있어 이게 X야? 빨리 줘 빨리 줘 화난다 야 너는 영원히 안되는거야 X야 야 경세야 X잖아 오 진짜? 오우 야 너 진짜 너 진짜 이제 진짜 기린이 됐어 이제 진짜 장난 아니네 이제 진짜 기린이 됐어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여기까지 하났던거 아니에요 쿠키 쿠키 뭐 야 기린이 깜짝 놀랬어 야 턱 빨고 기린이 깜짝 놀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는 진짜 역시 정말 별명을 하나 잘해줬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젤라니 맛있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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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당근 틀렸습니다 턱 öst 스테 호들아 이제 좀 하자 어? 뭐가 문제야 뽀뽀하자 괜찮아 타라!